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영종월미 해산케이블카 도입사업, 최근 인천연구원이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수, 부산, 송도, 사천, 목포 등 국내 해산관광케이블카 추진 사례를 통해 중구 해산관광케이블카 사업 추진 시 정류장 부지 확보, 해산구간 안전성과 환경영향, 관광케이블카 매력성과 경쟁환경 등 이슈들이 도출됐습니다. 정류장 부지 확보는 대상지 도시계획시설 검토로 노선, 시, 종점에 각각 주차장 포함 2만 제곱미터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인천항 제1이항로 간섭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가 주요 사안으로 분석됐고 해상구조물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는 계양장, 차이나타운, 인천국립해양박물관 등 원도심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영종도 인천공항 복합리조트 연계를 위한 해양문화관광벨트 구축의 디딤돌로 해산케이블카 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연구를 통해 정류장 부지 확보 등 도출된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준비하고 영종, 월미, 해상관광케이블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구는 최종 보고회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련 업무 추진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btb뉴스 배상민입니다.